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빈순삽, 오답 제거의 원리,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킬러 유형의 빈순삽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가장 쉬운 문제가 정답률 55%짜리로 시작을 해요. 워밍업을. 그래서 정답률 20%대 문제까지 공부하는 말 그대로 킬러 잡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추천 대상 학생은요. 선생님 저 이제 이 지긋지긋한 빈순삽슴 끝내고 싶습니다. 라는 학생 또는 2등급이에요. 저 정말 1등급 나오고 싶습니다. 아니면 안정적 1등급이 나오고 싶습니다. 라는 학생을 위한 강의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빈칸, 순서, 삽입 이 세 가지가 가장 정답률이 낮게 나오고요. 이 유형의 배점이 20점이에요. 이 20점의 배점에서 몇 개를 틀리는지에 따라서 사실 1등급, 2등급만 나뉘는 게 아니라 3등급까지 나뉩니다. 왜냐하면 준킬러에서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법이라던가 어휘 문제라던가 장문독회 41, 42번이라던가 이런 문제들 또는 대입학의 제목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은 틀릴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빈순삽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점수가 확보가 돼야 그래야 1등급이 나오고요. 그래서 2등급, 3등급이 나뉘는 게 바로 킬러 문제예요. 그래서 개강일은 4월 마지막 주에 개강을 하고요. 작년보다는 일주일 빠릅니다. 그리고 총 12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순삽 킬러 유형 정복이에요. 제가 종강할 때까지 계속 같은 말을 하는데요. 제발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라. 이 연습을 할 겁니다. 제발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라. 무슨 말이냐면요. 빈칸이에요. 빈칸 뭘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쉽습니다. 빈칸은요. 위치에 따라 물어보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빈칸은 마지막 줄 빈칸이거든요. 이거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문장을 쫙 읽는 게 아니고요. 이 글의 결론은 뭐가 좋겠습니까? 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결론은 뭐겠니? 그러면 강약이 들어갑니다. 모든 글은요. 일단 소재는 중요해요. 첫 문장. 소재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또 모든 빈칸은 위아래 관계는 알아야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이론적으로 영어는 평균적으로 6문장 정도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빼면 가운데 3문장밖에 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장문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난 이 글에 소재를 알고 주장, 주제를 알고 소재 알고 앞문장, 주장 알고 앞문장 하는데 결론이 왜 안 나와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발체도 키 안 합니다. 여기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근거가 아닌 부분은 힘 빼고 있는 겁니다. 대충 이런 줄거리구나. 아무리 해석이 너무너무 어려워도요. 한 두 번쯤 읽고 대충 이런 말이구나 하고 넘기는 거고요. 대신에 소재와 주제와 앞문장은 세 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근거 문장이에요. 강약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첫 줄 빈칸은 뭘까요? 첫 줄 빈칸은 밑에 놓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가 뭐니? 아니면 주제의 반대말인 오해와 통념을 물어봅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빈칸마다 물어보는 의도가 다르거든요. 그럼 물어보는 대로만 대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별로 근거 찾기 연습을 합니다. 아, 주제문 찾기 연습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면 순사비예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순사비, 뭘 물어보는 거죠?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뭔 일을 물어보죠? 근데 왜 문제 풀 때 그렇게 안 풀어요?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뭔 일을 물어보면요. 정말 수식을 다 빼보세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뼈대를 남기잖아요. 키워드 줄거리를 남기면 어색한 내가 보입니다. 이제 오답들이 날아가요. 또 하나, 문제를 내시는 분은요. 우리한테 무슨 고차원적인 논리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너 줄거리상 맞더라도 나 절대로 중복답은 주지 않을게. 그래서 중복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위치를 알리는 장치를 줍니다. 지시와 영례로 대명사 같은 거.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순서삽입은 말 그대로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뭔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줄거리만 따라가면 돼요. 잡 정보를 빼면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빈칸은요. 위치에 따라 물어보는 내용에 따라 답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2번이에요. 키워드 잡년법. 제가 실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어 공부가 단어 외우고 해석 공부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저 그러면 성적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지금 아마 이 퀘스트 본 학생들 중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영어 공부라는 게 단어 외우고 문장 해석하면 점수 나올 거라고 정말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생각해 볼게요. 국어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눈으로 쭉 보면서 문제 풀어요? 아니면 가로 열고 닫으면서 풀어요? 안 하죠. 근데 영어는 왜 가로 열고 닫고 구문도 케라고 했어요? 이건 사실 고1, 고2 때 끝나는 겁니다. 끝났어야 되는 거고요. 자, 뭘 물어보는 거냐면 국어 읽을 때 키워드 잡으면서 읽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왜 키워드를 안 잡아요? 줄거리를 놓치지만 않아도요. 제가 장담할게요. 줄거리 잡는 연습만 돼도요. 순산문제를 안 틀리거든요. 진짜 안 틀려요. 빈칸 같은 경우에 무슨 내용인지 다 압니다. 이제 근거 문장만 믿으면 돼요. 그럼 줄거리 잡는 연습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키워드 잡는 연습이 된단 말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말로 한번 해볼게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영어로 쓰면 네 줄 나옵니다. 근데 우리 압니다. 다 쓰레기잖아요. 필자가 후추만 하면 뭐죠? 탐스는 시인이다예요. 그 키워드를 잡지 않고 가로 열고 닫고 읽으니까 빈순산문제를 너무 자기 혼자 킬로 문제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줄거리 잡기 연습이에요. 잡정보를 빼고 읽어야 글이 보인다. 특히나 모든 언어의 공통점인데요. 모모는 모모나 모모를의 주호동사 목적어 보호와 영어로는 모든 언어의 공통점 그렇다고 모든 수식옥을 다 빼버리면 해석에 왜곡이 생기거든요. 육하원칙입니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 특히나 모모는 모모나 모모를과 언제 어디 어떻게 왜를 남기면 줄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장담할게요. 순산문제 안 틀립니다. 왜 줄거리상 적절한 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 다음 빈칸은 절반은 푼 거예요. 줄거리는 다 알겠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근거 문장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거리 잡는 법 답의 근거 찾는 방법 빈칸 같은 경우에 위치에 따라 뭘 물어보는 거고 주제문 찾는 방법도 여기서 합니다. 순삽의 경우에는 줄거리만 따라가도 거의 보이거든요. 근데 중복답이 나오지 않게 하는 장치들을 사용합니다. 오답 지우기 그래서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 지우기 훈련 우리 알죠. 예를 들면 빈칸이나 문장 세빙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대충 요거 아니면 요게 답인 건 알겠어요. 근데 선지를 못 지우는 거예요. 그 지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좌 이름이 빈순삽 자 킬로 유형 오답 제거의 원리인 거예요. 난이도 되게 높습니다. 글은 강의 방식은요. 1교시에는 답의 근거 찾기 훈련 이론 수업을 해요. 그 다음에 지문을 하는데 정답률 50%대의 문제로 연습합니다. 정답률 50%대의 문제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워밍업 파트예요. 자 그리고 나서 2교시에요. 그러니까 2강입니다. 그러면 정답률 40%대의 문제로 좀 난이도를 올립니다. 3강입니다. 3교시에는 정답률 20%대의 30%대의 문제로 정말 킬로 오브 킬로 문제를 풀 거예요. 점점 난이도를 올려서 문제풀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 2, 3강이 하나의 묶음이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1, 2, 3강은 빈칸이 마지막 줄과 제가 첫 줄에 있을 때만 할 건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1강에서 정답률 50%대의 문제 자 이론 수업 다 하고 2교시에 한 40% 3교시에 2, 30%대의 문제고요. 4, 5, 6강 빈칸 위치가 가운데일 때 이게 제일 어려운 빈칸이에요. 똑같아요. 정답률 이 정도에 있는 것만 있는 문제고요. 자 우리 교재가 최근 5개년 동안 나왔던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1교시에는 정답률 50%대 2교시에 40%대 3교시에 30%대 그래서 가능하면 한 강씩 수강하지 마시고요. 3강을 몰아서 수강하길 원해요. 제가 현장에서 3강씩이 하루에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수업 들어도 좋으니까 그냥 하루에 하나씩 수강하는 것보다 3강을 한 번씩 듣는 걸 추천을 합니다. 현장에 수업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 9강이 순서 10, 12강이 10강, 9, 12강이 문장 삽입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추천 공부법을 말씀드릴게요. 예습 안 하셔도 됩니다. 철저하게 복습을 하시고 저희 교재 뒷부분에 워크북 있거든요. 워크북으로 다른 문제를 채화를 하세요. 왜냐하면 예습을 해봤자 사실 답의 근거 찾는 방법도 공부 안 했고 줄거리 잡는 법도 공부를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풀어봤자 정답률이 낮게 나와요. 공부한 게 아니죠. 철저하게 복습 위주로 공부하세요. 아 주제문은 이렇게 찾는 거구나. 빈칸의 위치 이렇게 있으면 어디가 근거 문장이고 줄거리든 내가 키워든 이렇게 잡는 거구나를 먼저 배우세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교재 구성인데요. 어휘 있고 원문 문제예요. 바로 뒷페이지에 보시면 한 줄 해석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꼭 공부하세요. 언제 공부하는 거냐면 키워드 잡는 공부예요. 내가 수업을 하고 나서 아 키워드 잡는 공부를 했으면 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원문 지문에 제가 표시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키워드 잡는 법을. 그러면 이거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똑같이 해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필기한 거랑 비교해보면 돼요. 그리고 또 한 줄 해석하면서 주제문 찾기 연습도 같이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복습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교재 뒷부분에 117페이지부터 워크북이 있어요. 한 번도 풀지 않았던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습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복습 그리고 채화하는 공부를 하시면 제가 장담합니다. 성적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강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마 예상컨대 이제 파이널 강좌인 엑스레이 밖에 수강할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보다 난이도가 높은 강의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왜요? 킬러 유형만 하는데 정답률도 무시무시하거든요. 근데요. 쫄지 마세요. 내가 이 글에 줄거리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걸 키워드라고 얘기하놓습니다. 줄거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주장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오답 다 지워집니다. 순삽이에요. 난 이 글에 줄거리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거만 갖고도 순삽은 거의 답이 나와요. 근데 난 명확하게 중복답이 나오지 않게 하는 장치를 이용한다. 오답 다 지워집니다. 빈순삽이라고 하는 게 생각만큼의 킬러 문제는 아닙니다. 제 모든 강의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현장에서 가장 만족해하는 강의가 바로 5제1이에요. 왜? 정말 실력이 느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꼭 수업할 때 집중하시고 워크브로 채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서 봅시다. 감사합니다.